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빛이 되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빛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 교회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논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세상 가운데 빛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그들은 우리의 빛으로 말미야마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말미야마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끔 되어 있고 자신의 삶을 어디로 향하여 가야 될지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추어두지 않습니다 누구도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등경 아래에 두는 법은 없습니다 불을 켜서 책상 위에 두는 것이지 책상 밑에 숨겨두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마치 산 위에 있는 집 마을과 같이 드러나 보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비추는 그 빛을 볼 때에 세상이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비추는 빛 때문에 자신의 삶이 잘못됐음을 알고 고쳐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빛으로 말미암하 자신들의 삶의 왜곡됨, 비참함, 더러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분명히 보이다 보니까 그 빛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박해를 가하고, 모욕을 주고, 비방을 하고, 거짓을 지어 칩니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 내가 잘못하여 그런 일을 겪는다면 그건 분명히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데 그런 일을 겪는다면 이상이 여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겪어야만 하는 일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실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그분을 따르는 종들인 우리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히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러한 박해와 모욕과 비방과 거짓으로 침을 당하십니까? 힘든 것 압니다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빛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굳건하게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 한 세 가지 정도의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비유적으로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고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델 아시죠? 모델 이 모델들이 디자이너의 옷들을 입고 그 뭐라 그럽니까? 런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런웨이를 걷는 모습을 보면 정말 멋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모델들이 그렇게 런웨이를 걸을 때에 그냥 걷는 건 아닙니다 정말 살인적인 다이어트와 워킹 연습을 하고 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들을 입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모델을 보고 감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디자이너가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의중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모델된 모습이어야 됩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정표 아시죠? 싸인 말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타코마에 올 때 보면은요 타코마에 가까워지면 타코마 옆에 숫자가 딱 붙어 있습니다 뭐 50 혹은 30 이런 식으로요 그거 뭐 의미하는지 아시죠?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타코마를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정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을 비추는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탁 봤을 때 아 저렇게 가는 거구나 저길로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크리스찬의 삶이란 건 어떤 것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더 이상 의지할 데 없고 쉴 곳 없을 때에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목 같은 존재 말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을 수 있고 그 쉼 가운데에 가야 할 방향을 보고 그 방향을 어떻게 갈까 아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저 사람이 걸어가는 저 모습처럼 가야겠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그늘 만들어주는 거목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빛을 비추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늘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가야 할 방향이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며 또 누군가에게 그 걸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모델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목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늘을 주려면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리쬐는 모든 태양볕을 온몸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은 필요 없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성령 충만함은 뭐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 없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비유를 그대로 가지고 오자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고 물이 뿌려지는 것과 같은 것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의 성품을 닮음이 내 인격의 모습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인격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나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모든 열매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인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들로서 성령 충만의 삶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나의 현실 세계 속에서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 기독교 영성,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 내리는 영성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 결론의 부분에 와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매우 강조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존재여 그리스도의 모델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야 될 방향을 가르치는 이정표여야 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그늘이 되어야 할 그 거목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철저히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 오늘 현대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속에서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그러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아주 우리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의 윤리를 갖고 있다 이런 차원 정도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충성과 그 모든 성실은 어떤 것인지를 철저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남편과 성령 충만한 아내가 성령 충만한 부모와 성령 충만한 자녀가 그러한 놀라운 관계로 속에서 성령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보면서 아 저거구나 이걸 알게끔 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보고 알므로써 그 모습을 따라갈 때에 교회 자체가 교회인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서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사는 우리한테는 주인과 종이라는 것이 얼른 와닿지 않지만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로 생각해도 됩니다 또 혹은 가정에서도 그저 부부의 관계나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을 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 식탁을 하나 차려줘도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하나 차려줘도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적용하여 살펴보면 됩니다 특별히 직장생활을 합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직장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종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9절인가요? 10절인가요? 9절이군요 9절을 읽어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지금 종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상전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된대요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것 같이 상전도 종들에게 그러한 태도와 마음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상전은 한 가지 덧붙여서 위협하지 말랍니다 상전은 권위를 갖고 있는 자고 힘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것 하지 말라고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상전에게는 더욱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영성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 곧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일구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들어야 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존중과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던 혹은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우리가 이른바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말하자면 교회생활도 일종의 사회생활이죠 대인관계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바로 이 존중과 성실함입니다 상대를 존중이 여길 줄 알고 나의 자세를 성실하게 갖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종들아예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될 사람이다 누군가를 따라야 된다 나에게 보스가 있다 혹은 나에게 인플로이어가 있다 할 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상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고대 사회의 종들은 주인에게 의하여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죠 그 종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때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뭐냐면 존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인이니까 할 수 없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존중할 줄 알고 그 존중함으로 인하여 떨림 이 떨림이라는 건 조심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나를 고용해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가 혹은 나를 이끄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에게 존중감을 주고 그로 인하여 조심스러움을 가질 줄 아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의가 있다는 겁니다 예의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내면은 어떠해야 되는가 성실한 마음입니다 내 나타나는 모습은 그 사람에 대하여 존중이 여기고 조심스러워하는 예의 있는 모습을 갖고 내 내면은 성실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존중과 성실함으로 하는 모습 그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꼭 가져야 되는 게 이 태도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고 조심스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예의를 안다는 겁니다 예의라는 것은 상대를 존중이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내가 인정해 주고 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서 내가 하는 행동은 항상 성실함으로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흐트러지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처 주인과 종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이 마음은 항상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친할수록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친할수록 내가 인정받을수록 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속된 표현으로 까불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를 이끄는 사람에게 뭐 그냥 쉽게 보스에게 내가 더욱 존중이 여기고 조심스러워하며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은 항상 성실함으로 가져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모습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마침내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신의와 의리를 갖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모습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이는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생긴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 자유인이었고 아버지를 이어서 족장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가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역할의 일들을 다 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보디발이 그에게 자기의 집안 살림 사이를 전부 다 맡겨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이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 대하여 예의를 갖출 줄 알면요 그 모습 자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멋있습니다 이게 뭐 눈, 코, 입이 조금 더 많이 찢어져 아니 뭐라고 그러죠 좀 더 이렇게 커지고 코가 높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습 자체가 상대에 대하여 예의를 갖출 줄 알고 그 마음에 성실한 태도를 갖는 사람은요 탁 보면 참 멋있습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보디발의 아내가 그 매력을 엉뚱한 대로 본 겁니다 자기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자제는 겁니다 얼마나 매력이 넘쳤는지 그때 요셉이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습니다 완전히 인정받은 겁니다 완벽하게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대사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요셉이 처음에는 누구에 대한 의리를 얘기했냐면 자기 주인에 대한 의리를 얘기한 겁니다 보디발에 대하여 내가 그가 나에게 주고 있는 신의를 내가 이렇게 저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인에게 신뢰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주인과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보디발과의 의리 지킴이 그냥 인간적인 의리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여러분들이 지킬 줄 알아야지 되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자들은요 자기 상전에게 자기 주인에게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자가 됩니다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주인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욱더 의리를 지킬 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흐트러짐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이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한 삶은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실패된다면 열매가 없는 것인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씨앗이 아닙니다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 보자 아십니다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이라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 이어질 정도로 이것은 엄중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따라야 되고 누군가의 리더를 따라야 되는 입장이라면 더욱더 그 존중과 성실함을 가짐으로써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단임 목사만 25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단임 목사만 25년째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부교육자가 제 곁을 지나갔겠습니까? 대부분 다 참 성실하고 괜찮고 사람들이 의리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열매가 없어요 확실히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런 일이 겪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휴 관둘란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저와 함께하는 부교육자들한테는요 다 줍니다 모든 걸 다 줍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 제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성경을 보게 되었는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지 다 줍니다 물어보세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다 줍니다 정말 다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들을 잘해주려고 오죽하면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당신 같은 단임 목사만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꼭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보는가 옆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마음 같거든요 아휴 관둘란다 이제 안 할래 이제 안 가르쳐줘 그러다가 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다 네 거냐 아니요 그럼 또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막 다 줍니다 주면서도 언젠간 또 저기서 또 배반자가 나오겠지 예수님도 열두 중에 하나는 배반자였는데 뭘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들만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전도 자기와 함께 이끌어가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쏟아 부어줘야지 되고 존중과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임명이니까 합니까? 어린 반푸넛치도 없습니다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전 성령 충만한 종 성령 충만한 보스 성령 충만한 팔로워 그들이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존중과 성실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그것은 그대로 빛입니다 그건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위대한 빛으로 비추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가 주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가게끔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존중과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건 지금 단순히 종들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을 갖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6절로 가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눈가림으로만 합니다 이 눈가림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일 때만 잘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보스가 없으면 주인이 없으면 어떡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쿨한 주인은 그런데요 보일 때나 열심히 해 안 보일 땐 쉬는 거야 이런데요 하도 안 하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건 그런 겁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해도 참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사회생활은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일 때뿐만이 아니라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에서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따라야 할 팔로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일반적인 보스를 따르는 팔로우의 자세가 아니라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이 그 가운데에 투영돼 나와야 한다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확고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이 어떤 집회에 갔다가 주의종이 되겠다고 덜컥 소위 말해서 서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집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를 착 만들어가지고 막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서 선교사 이렇게 손들게 만들고 막 목사 손들게 만들고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집회를 이끄는 주의종을 통하여 어느 순간 그렇게 초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어떤 무슨 일이냐면 목사들이 그러한 것을 마치 자기의 무슨 잡처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선교 결단 안 하면은 마치 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집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갔다가 이 청년이 주의종이 되겠다고 덜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청년은 지금 법학과를 다니고 있는 법대생인데 원래 믿음이 참 예쁜 청년인 거예요 무슨 꿈을 갖고 있었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법조계에 들어가서 이 법조계에 부패한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빛으로 비추어 그 개혁을 일으키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던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회에 갔다가 덜컥 주의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는 생각해봐도 목사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되는 겁니다 물론 자원하여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요 자원하여 하는 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에 대하여 자원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노력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그냥 부르심도 없는데 아 나 해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거리가 됩니다 골칫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서원을 대신해줬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가 그에게 상담을 해줍니다 야 너는 법조계의 선교사가 되라 법조계에 가서 그들에게 개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건 목사인 나는 할 수가 없다 너가 법조계에 들어가서 법조계의 선교사가 되고 법조계의 목사의 역할을 할 줄 아는 자가 되라 하고 얘기해줬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강단에서는 교사가요 그저 강단에 서서 애들한테 지식만 가르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교사가 아닙니다 그 강단 자체가 그리스도에 빛을 비추어주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집에서 살림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살림을 해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주는 살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방바닥을 하나 닦아도 지구의 한 모퉁이를 닦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할 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 될 사람은 목사도 해야 됩니다 선교사 할 사람은 선교사 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 할 사람은 교회 사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목사의 이 일을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맨날 사모한테 욕이나 하고 있고 애들 괴롭히면 그건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지만 내가 가정 가운데서 남편 밥 하나를 차려줘도 그리스도를 섬기듯 차려주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꿈들을 키우기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거룩한 직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착각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직업 특정한 일이 거룩한 직업이어 거룩한 일 본 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독특한 영성 그 생령이 된 생명력 있는 존재의 삶 다시요 생령의 삶 생령이 조금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삶 하나님을 닮은 삶 이 모습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된가냐면 구약 성경 속에서 더러운 걸 만지면 나도 더러워지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아주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아무 건세 없어진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이맘으로 인하여 거룩한 존재인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거룩한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만직이 성직이고 만업이 성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디서 남들은 우습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 때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노력해가지고 어린 소녀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남한 장군 부인의 몸종이 돼버립니다 남한 장군이 나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나병이 걸렸다는 건 절망 그 자체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그때 이 어린 요정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어린 요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낳았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부모님이랑 달란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를 바득바득 깔아야 됩니다 그 노력하는 나만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데에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그 집안의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만이 나병 걸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쌤통이다 쾅 죽어버려라 그냥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녀는 어찌 된 영문인지 나만에 대하여 원망이나 비방이나 불평이 없어요 도리어 그 나만이 낳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소녀는 성령 충만한 소녀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일곱 번 요단 강물에서 몸 씻어가지고 나병이 낫게 되는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 소녀의 한마디 말이 아무것도 안 이름도 모르는 그 소녀 그저 노예였던 그 소녀 그런데 그 소녀가 자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바로 그 나만을 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발점이 되었고 그로말면만 우리는 오늘도 그 위대한 역사를 은혜로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인 것입니다 위대한 자리 커다란 자리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 종의 자리에서 조차도 실제로 노예인 자리 말입니다 상징적 종이 아니라 실제로 노예인 자리에서 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뭔가 큰 자리가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나중에 뭐가 되면 할 것이다 그런 분들은 그거 되지도 못하고요 돼도 결국 하나님의 뜻 못하십니다 지금 부르신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요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모습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또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결혼 문제와 그리고 유대인이 할래자냐 무할래자냐 이 문제 가지고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주부들이 어떤 일들이 생긴 거냐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복음증가하고 싶은데 자꾸 누가 걸리적거려요 남편이 걸리적거리잖아요 보통 우리도 한 50이 넘으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걸리적거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편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의 사도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냐면 만약에 남편이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남편이 너를 버린다면 그냥 이혼해라 하지만 남편이 괜찮아 너 믿음 생활해도 괜찮아 난 너랑 같이 살 거야 그러면 이혼하지 말고 아내로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아냐 너로 인하여 그가 구원받을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이혼의 문제 내 믿음 때문에 이혼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믿음을 가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인 배우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자가 함께 살기로 한다면 나는 그냥 현재 결혼한 사람으로서 아내로서 그 아내의 역할을 충분히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서 그리고 또 한례를 받은 자들 유대인들 얘기하거든요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의 법규와 유대인의 귤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무한례자 이방인이냐 너희들은 굿해요 한례를 받음으로써 유대교인이 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요 먼저 유대교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었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한례자는 그냥 무한례자로서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불신 받은 그대로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지금 내가 주부이라면 주부로서 어떤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디에 인플로이로서 일하고 있다면 인플로이로서 목사라면 목사로서 바로 그 불신을 받은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서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팍 넘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의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고자 존중과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 내가 어떤 불의심을 받았던지 어떠한 자리에 있던지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심지를 굳건히 할 때마다 그 평강이 넘치면 그 평강 가운데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런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 경직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요 한번 본문 7절을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래요 이것도 보세요 또 기쁜 마음으로 원래 지금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내 보스를 섬기는 것이고 또 나를 따르는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굳게 하듯?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기쁨이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뭘 하나 해도요 기쁜 마음으로 하면 이게 처음 하는 일이고 익숙하지 않아도요 자꾸만 실력이 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 옛날에 억지로 공부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냥 성적이 안 좋잖아요 물론 공부가 제일 쉬웠어야 하시는 그런 참 특이한 분들도 덜어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저도 공부가 제일 하기 싫어요 사실은요 공부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하면 참 이상합니다 자꾸만 실력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공부가 정말 하기 싫은 사람인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지금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는 지금도 공부를 해? 아빠가 목사를 하는 공부는 계속 해야 될게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요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려면 제가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리도 하지 않고 뭘 먹여요 도대체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요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겁고 삶솟든 뭐가 막 솟아나는 것 같고 알 사람만 아십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하다 보면 이게 막 보여요 여러분 막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 아세요? 성경이 막 튀어나오고 메시지가 막 쏟아져 내려오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면 이 중에서 뭘 골라 해야 되나 아버지 진짜 저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럼 막 또 다듬어야 돼요 막 가지쳐야지 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쁜 마음이 그냥 생기냐는 말입니다 그냥 안 생겨요 처음에 해봐서 기쁜 건 그거 기쁜 마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초심자의 마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옆으로 보면 그래요 목사님들 처음에 오시면 다 기뻐요 막 너무 좋아요 막 그거는 그냥 다 누구나 갖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쁜 마음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존중의 여김과 성실함을 갖는 그 모습 그 의리와 신의를 갖고 있는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때로는 좀 고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때에 위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 돼요 그 기쁜 마음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삶의 그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을 예전에 한번 정말 명확히 본 적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1982년도 그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버스에 안내양이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라이! 이거 하시는 분들이요 기억나세요? 그분들이 보통 이제 하이티네이저나 20대 초반 그런 분들이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 돈 받고 거슬러주고 그리고 막 역오면은 막 뭐 미리 얘기해주고 뭐 또 하면서 딱 내려준다면 꼭 옆에 있는 그 차를 딱딱해서 오라이! 딱 하고 또 마룸버스에 있든 어때요? 그 연약한 몸으로 그냥 문도 닫히지도 않잖아요 문을 열어다니 문 딱 잡고선 막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게 또 막 다 들어가고 이게 좀 연식이 되신 분들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안내양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고단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착한 못댓게 굴잖아요 그분들한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내양들의 성격들이 보통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떤 안내양들은요 욕을 정말 걸지게 합니다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한 안내양이요 정말 딱 봐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계속 찬양을 해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항상 웃어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잘해줄까요? 아니요 굉장히 안내양들을 업신여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못댓게 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하여튼 긴 얘기 짧게 하면은 이 안내양만큼은요 손님들이 보호를 해줘요 누가 못된 사람이 못댓게 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저런 안내양이 어딨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쳐요 그런데 정작 그 안내양 본인은 자기에게 못댓게 굳는 사람에게 항상 미소를 보여줘요 친절하게 해요 그럼 내리고 난 다음에 한 번 인상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한테는 그 당시 누나였죠 그 누나를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딱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찬양해요 내 주의 보혈을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분은 틀림없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에요 항상 기뻐요 그렇게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어떤 그런 마음까지 쓰냐면은 제가 버스를 탈 때 그 누나 오는 버스를 타고 싶어서 시간을 재요 그 버스를 타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런데 저만이 아니었어요 그 버스에 타는 모든 승객들이 그 안내양을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안내양이라는 직업은요 그 당시에 업신여김 받는 거였고요 배움도 짧았고요 그랬어요 하지만 그 자매가 성령 충만하여 자기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그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군분투가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딸로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 자기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흐르고 그 넘쳐 흐르는 기쁨 때문에 그 수많은 학생들 수많은 승객들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고 출근길이 기쁘고 퇴근길이 행복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란 말입니다 틀림없는 크리스찬이었고 틀림없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매였던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이유 때문입니다 마지막 오늘 8절 보십시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죽게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상전은 한 가지 할 일이 더 있는 거예요 위협하지 말아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가 그 존중여김과 성실함과 그 가운데 어떤 일에서도 내 삶의 작은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로말미와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을 영원한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대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대로 행한 대로 상급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나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요 그로말미야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그 모든 삶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